오빠 자몽 드실래요? 오늘 메이커 언니가 자몽, 자몽 얹어줬어요, 여기 바죽, 바죽 이렇게 하면 나와, 자몽 잠시만요, 지금 짜드릴게요 아, 정말 자몽주 자몽에이드예요 아, 근데 여름이 언제 좀 지나가냐 오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은 어저께 입추였어, 입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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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보면 제 최애 기간 날 볼 것 같아 그냥 나는 저 미주한테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희극인의 길을 걸는데 그러니까 자꾸 미주야, 우리 희극인은 오래 활동한다 미주야, 나는 얘기해 나는 너를 우리 희극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저걸 그룹이라고 하는데 저걸 그룹이잖아요, 이러면 했다 치고 했다 치고 이젠 그룹이라고 생각해 이젠 그룹이라고 생각해 어? 아, 웃겨